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레이디언트 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그레이디언트 맵을 엽니다. 섬 레일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 패널이 열립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그레이디언트 편집기를 열겠습니다. 편집기에 있는 색상 정지점, 불투명도 정지점, 중간점, 색상과 위치 변경 방법 등 편집기 사용법은 19강 그레이디언트 도구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용법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19강 그레이디언트 도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 검은색과 흰색으로 그레이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차전 설정에서 정경과 배경색, 그레이디언트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정경색, 배경색과 연동되어 있어요. 그레이디언트 맵은 이미지를 밝기에 따라 지정한 색상으로 맵핑하는 도구입니다. 여기가 이미지의 어두운 영역인데요. 검은색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미지의 어두운 영역이 밝기에 따라 검은색으로 자연스럽게 맵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미지의 밝은 영역인데요.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밝은 영역도 밝기에 따라 흰색으로 자연스럽게 맵핑된 것을 볼 수 있네요. 가운데는 미드톤 영역인데요. 미드톤 영역도 이미지 밝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정된 색상으로 맵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에 보면 다양한 그레이디언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두운 영역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미지의 어두운 영역이 밝기에 따라 파란색으로 맵핑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레이디언트 이미지의 어두운 영역도 파란색으로 자연스럽게 맵핑되었네요. 밝은 영역은 빨간색인데요. 그레이디언트 밝은 영역과 이미지의 밝은 영역도 모두 빨간색으로 자연스럽게 맵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드톤 영역도 해당 색에 맞게 맵핑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완료하면 이미지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인데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합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합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불투명도를 10에서 30% 사이 값으로 설정합니다. 지금 불투명도가 파란색으로 선택된 상태인데요. 선택에서 빠져나오고자 할 때는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불투명도를 빠르게 설정하려면 단축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숫자를 1에서 0까지 천천히 누르면 10%, 20%, 30%, 80%, 90%, 100%식으로 불투명도가 빠르게 조절됩니다.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려면 키보드 숫자를 빠르게 연속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레이디언트 맵을 이용하여 색감 보정을 할 때 보통은 10에서 30% 사이 값으로 설정합니다. 디더는 그레이디언트 색 사이에서 발생하는 밴딩 노이즈를 부드럽게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반전은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의 색을 바꿉니다.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놓고 불투명도를 적당히 조절한 후에 그레이디언트 색상을 변경한다면 원하는 색감을 찾기가 더 쉬워지겠죠. 프리셋에서 색상을 찾을 수도 있고 색상 정지점을 이용하여 원하는 그레이디언트 색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색감 보정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마음에 드는 그레이디언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선택해보죠. 이렇듯이 3차원 이미지에 색을 입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입힐 때 유용한 도구가 그레이디언트 맵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